지금 진에 가져온거 있거든요? 지금 진에 한번 볼게요 우리 만약 물리면 어떻게 돼? 물리면 이제 그냥 가는거지 물리면 그냥 집에 가는거야? 죽진 않는데 죽을만큼 고통이 알죠? 손으로 만져보고 싶어가지고 근데 이거 좀 무서워 손가락에 물리면 팔 전체가 막 계속 저리돼 그리고 이제 한 3일동안 들어 누워있는걸 야 그럼 니가 물리고 레전드 찍자 야 장갑 쪼 장갑? 어 일단 장갑 끼고 만져보는거지 일단 아 오케이 손으로 이제 컨트롤 하려면은 머리를 제압해야 돼요 머리를 이제 한방에 만약에 이게 지내면은 머리 끝에 여기에가 이제 동니가 있어요 동니 그래서 머리 여기 끝에를 이렇게 제압을 해야돼요 껴봐 껴봐 아 이거 끼거라고요? 어 껴야지 일단 이제 조그만한 애부터 조그만한 애부터 한 10cm정도 돼요 야야 내 얼굴에 티면 진짜 큰일한다 야 사실 빨라 됐을때 아 이거 이거 별루 야 큰데? 너무 큰데? 야 이것도 너무 커 오 야 스피드 왜이렇게 빨라 야 공격하잖아 오오오 야야야야 어? 공격하는데? 어? 야 이거 누워? 우와 문다 물어! 물어? 우와 잠깐만 너 너 와 잠깐만 잠깐만.. 잠깐만 이거 컨트롤 하기 힘들 것 같은데 내가 진결해 진결해 야 왜이렇게 타고 올라 오냐 뭐 야 근데 얘 몇 살이야? 몇 살까지 살아? 이거 한 5년 산다고 그러는데? 4 чи 5년? 작은거에요 지금 옆에 있는 애 한 두 배 더 커요 아 근데 이거 뚫어? 얘가? 이 정도는 뚫지 않을까? 뚫어? 뚫을 거 같은데? 이 정도면? 이 집게를 잡으면은 제압이 될 줄 알았는데 집게를 잡으면은 그 주댕이 틀어가지고 여길 무네. 그럼 어떡하라고? 손으로 잡으면은 그대로 무를 거 같은데? 물릴 거 같은데? 위로 올라타갖고 콧구멍으로 들어간다고 생각해봐 아 안돼 안돼 아 무서워 아 아 야 형이 해볼게 남자가 어떻게 해 똑똑똑 계십니까? 저기요 우와 머리 피는거 봐 우와 형들 진해가 여기있어요 보이십니까? 우와 집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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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공격 야 잠깐만 야 잠깐만 야 뭐야 야 아무것도 안했잖아 잠깐만 얘가 얘가 개쩍아 옆에있는 애 역대급으로 큰 애거든요 여기있는 애 얘를 한번 제압해 볼게요 제가 얘는 진짜 형 아까 비교해보면은 빵이 달라요 빵이 두베에요 두베 조심해 막 점프하고 막 그러잖아 얘 지네들 우와 너무 커 인간적으로 야야야야 야 일단 넣어봐 야 잠깐만 잠깐만 야 잠깐만 야 진짜 조심해 어? 우와 이거 지네를 많이 잡아봤는데 얘는 진짜 역대급 크기예요 얘네가 지금 독이 있어? 아 독이 있어 이모가 자고 있는데 물렸는데 3일동안 누워있었어요 3일동안 큰거에 물렸을때? 큰거 큰거 이만한거 야 그러면 이렇게 하자 어떻게 죽는건 아니잖아 죽진 않은데 아 그 큰 통있어요? 그 어항같은거? 어항있나? 잡는거 그 막 그 다 어 있어 있어 있어? 어 있어 커피포티 와 집게 무는거 보여요? 지금 집게를 물고 있어요 얘가 이 여기 머리를 제압하지 않으면 이렇게 물려요 동네 보이시죠? 아 아 아 야 여기서 두 마리 같이 넣어 왜그래 왜그래 어 뭐야 한 마리 어디갔어 어 아 아 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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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 조심해 야 야 야 야 야 잘 안보이니까 얼굴 가까이 돼 이렇게 개비야 한번 줘볼게요 아 놔놔 놔 놔 살짝 그 왼쪽으로 아 그쪽으로 야 근데 왜 잡고 있어? 큰 지네가 작은 지네를 아 잡는게 아니라 서로 엉켜가지고 어 이러고 있어 반응이 없는데? 지네가 닭고기에 환장을 하는데 이게 돼지고기라서 그런가? 먹어 얘는 이제 먹고 있는데 예? 얘는 먹잖아 얘 작은 놈이랑 큰 놈이랑 좀 떼어놓자 우리 어 어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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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네 뭐하는거야 얘네 짝짓기 하잖아 짝짓기인가? 어 아 이런거 안돼 아 아 아 싸우는거 아니었어 싸우는게 아니라 이제 머리는 이제 서로 양쪽 방향에 있고 이렇게 돼있어요 이게 머리머리면 이렇게 이렇게 돼있어요 지금 얘네 근데 왜 삼겹살을 먹진 않고 여보세요? 아니 야 삼겹살 먹진 않고 이렇게 달라붙어 있어 이거 봐봐 어 잠깐만 얘네 뭐하는거지? 뭐지? 어 얘 춤친다 한번 만져볼게요 제가 어 어 어 어 나 얘 물릴거 같아 아니 할수있어 깨비야 안 물려 천천히 만지면 돼 그렇지 동물 다루듯이 동물 다루듯이 그렇지 아니 뭐 긁어줘? 편안하게 만져봐 편안하게 네 야 들고있어 형도 만져봐 네 먹고있어 나도 만져볼게 응 가만있어 만졌지? 봤어? 봤지? 못봤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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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못봤다고? 못봤어 못봤어 고무장갑을 껴야돼 아니 고무장갑 끼면은 더 둔해져가지고 물릴 가능성 크고 머리를 이렇게 잡아야돼 아 안돼 아 안돼 아 안돼 아니 너 진짜 큰일나면 어떡할거냐고 아니 니 갑자기 에잇 껴어 빨리 안돼 그게 아니라 고무장갑을 끼면 손이 둔해져가지고 얘를 잘 못잡는다니까 아 그래 알겠는데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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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절대 안돼 아 이거 안돼 진짜로 오 쟤가 겨울아 으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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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풀어서 빼줄게 빼줄테니까 여기다가 니가 여기서 손으로 잡은데 내가 강만 딱 줄게 머리통 잡아서 주면 되지 이쪽 자 방송 방송캠 좀 보면서 으아아악 야 너 큰일날버려 진짜로 야 나 몰라고 오늘 봤어? 아니 그냥 얘 너무 미끄러워 우와 진짜로 너무 미끄러워 진짜 위험했어 진짜로 아 이거 안되겠다 너무 빨라가지고 야 너 이거 만약에 진해 이거 잡으면 레전드야 진짜 이렇게 잡으니까 와 발 힘 센거봐 왜 잘 안보인다 안떨어져 와 와 내 손에 붙었어 내 손에 붙었어 야 뱀가죽이야 뱀가죽 오케이 와 세다 발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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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계획대로 되고 있어 아 저게 쪼라갖고 내놔 아 물린다 이 아 쪼라고 고무장감 아 지금 너무 질질 끌었어 아 이제 잡아야돼 아 제가 제가 멋있게 잡을게요 야 야 야 잠시 아 잠시만 내가 만약에 물리면 119에 신고하지 말고 카메라 꺼내서 유튜브 촬영하고 그리고 바로 묘지로 가 오케이 물리면 죽냐 안죽지 글씨 나 물거야 나 공장하러 더 끼어도 되지 오케이 살포시 이제 손에 올리면 안 물어 살포시 손에 올리는거 괜찮다 어kal Agora 어이거네 괜찮아 괜찮아 나쁘지 않네 난 괜찮아 나 potatoes 긴장한대 야씨 야 그렇게 무섭진 않네 괜찮은데? 뽀뽀 한번 할게요 입술에 물리면 어떻게 되냐? 입술에 물리면 이렇게 될 것 같은데? 저는 옛날부터 동물하고 소통하고 교감을 정말 잘하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지네들하고도 소통이 가능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봤어? 안 봤어? 봤어? 안 봤어? 봤어? 한 거 봤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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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로와 뽀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